그럼 광주에는 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언제 들어설 것으로 계획이 돼 있나요? 제일 먼저 들어갈 것들은 광주는 현재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재개발 구역은요. 개림 3구역에 하나 포레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개림 1구역 후반 서밋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 진행 중인 광천구역에 DH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리고 광천구역에 자극을 받아서 신가구역에 대림 아크로가 지금 브랜드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천구역과 신가구역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광천구역은 기존에 이미 선정되어져 있는 시공사를 4개의 건설사를 선정 취소하고 단일 브랜드로 다시 새롭게 선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5월 15일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린다면 그때는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가구역은요. 현재 5개의 건설사들이 있지만 대림 아크로의 단독 브랜드로 만들어질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가구역은 조합원분들이 압도적으로 대림 아크로 브랜드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브랜드를 건설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대림 아크로 브랜드 사용 여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건설사들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는 개림 3구역, 개림 1구역, 광천구역, 신가구역 이렇게 있는데 어느 구역이 가장 먼저 완공이 될까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4개 재개발 구역 진행 상황을 보면요. 개림 1구역은 얼마 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개림 3구역은 얼마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총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광천구역은 2년 전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만 그동안에 시공사 선정 취소를 하고 지금 다시 선정 중에 있고 그렇지만 신가구역은 현재 이미 2주나 그리고 철거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진행 절차만 본다면 당연히 신가구역이 먼저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요즘 이 광주 지역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이브랜드 열풍은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광주가 유독 더 뜨거운 이유는요. 다른 도시는 3세대 아파트 브랜드가 계속 발전하고 변모해왔는데 유독 광주는 브랜드 아파트는 맞는데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 조경시설 등이 큰 변화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유독 광주에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다른 도시의 아파트들이 변하고 있는데 광주 아파트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요. 갑자기 많이 변하다 보니 시장의 열기가 좀 더 뜨거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주거 공간을 넘어서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보니 이런 특화된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청나게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 때문에 여러 개를 보유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소유하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또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니뭐니 해도 아파트 가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에도 지어진 하이브랜드 아파트가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열풍이 광주가 더 뜨겁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광주 아파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은 광주는 현재 지역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요. 봉선동, 수안지구, 그리고 첨단, 이지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브랜드 대형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지역 프리미엄에서 단지 프리미엄의 평가가 시장에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은 무슨 동에 사는지가 중요하다면 앞으로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의 상징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개발을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 완공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제일 큰 부작용으로 본다면요. 공사비일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기존 아파트보다 좋게 짓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공사비도 좀 더 비싸질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늘려서 일반 분양 수익을 높여서 지출과 상세시키면 되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광주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무섭게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고급으로 짓다 보니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원자재 가격까지 더해지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이브랜드도 아닌 일반 아파트도 요즘에 공사 중단 200곳이 셧다운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요즘에 종종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태일이라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